아시아 주류 페스티벌이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한중일 3구 청년들이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에 모여서 술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현장에 문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 아트스탠드 홀에서 열린 아시아 주류 페스티벌. 해외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전통주로 활용한 칵테일을 맛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소주와 백주, 사케 등 한중일 3국의 전통주로 활용한 색다른 칵테일입니다. 행사장 입구엔 3국의 현대 미술 전시가 열렸고 한국과 일본의 가요와 중국의 변검 공연이 참가자들의 흥을 돋봅니다. 이번 행사는 한중일 문화 교류를 위해 열린 주류 페스티벌로 우회를 위한 건배라는 슬로건으로 열렸습니다. 아시아 리더스 클럽과 동아시아 문화센터가 주최했으며 한국일 3국 협력 사무국과 주한중국문화원,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후원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해외 참가자들은 한중일 3국의 화합의장이 이색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시아 청년들의 화합을 위한 이번 주류 페스티벌은 앞으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전역의 문화 페스티벌로 확대됩니다. 술이라는 것이 사람과 문화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과 문화, 스토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한중일의 미래, 동아시아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같이 오해를 다지고 각자의 국경을 넘어서 서로의 공유하는 문화를 찾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동아시아 문화센터는 한국술의 정과, 일본술의 배려, 중국술의 여유 등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3국의 술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